그 정도로 하셨다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을 가지고 계속 산 다음에 홍락이 오면 대출받아서 샀어요. 입금한 내역은 있는데 출금 내역이 없습니다. 진짜요? 네. 추천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알트로 눈을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간에 어떤 특정 자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저는 있다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실제로도 5년만 기준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옛날이고 진짜 이게 존립이 위험한 상태였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었잖아요. 정말 빨리 봐서 5년이라고 칠게요. 그때 기준으로도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른 거 진짜 많아요. 엔비디아도 더 많이 올랐고 에코프로도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시절로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5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떤 거에 투자하시겠어요? 엔비디아, 에코프로, 비트코인이 있다고 했을 때 5년 전일 때 5년 전일 때요? 셋 다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실제가 조금 더 있는 엔비디아가 좀 나을 수도 있잖아요. 대상으로서.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많이 오르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치를 저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훨씬 더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변동성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층이 전통 자산처럼 많지가 않거든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서 저는 어떤 신생 자산의 초창기 투자기에는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고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인데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허무하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안정성까지 버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이게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 공부해보시면 늦었다는 생각보다 여전히 이르다라고 판단하시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위험하니까 늦었으니 다른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그게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기나 투기가 그런 식으로 시작되지 않네요. 강남의 아파트 지금 사면 늦었고 너 어차피 못 사는데 이거 지금 부동산 사서 10배 오르면 강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유인해가지고 보통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좋은 게 있는데 안 좋은 거로 먼저 살 이유는 없다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만 가지고도 20년 뒤에 노후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조급함을 좀 버리셔라. 그 모든 조급함 때문에 모든 일을 망치거든요. 투자도 똑같고 인생도 똑같잖아요. 조급함이 망치는 것처럼 빠르게 부자가 되기보다는 우선 노후준비부터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아직 신생 자산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탄생한 지 2008년, 9년으로 봤을 때도 한 10몇 년밖에 안 됐고 본격적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네. 전통 자산처럼. 그래서 저는 여전히 초창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사가지고 만 배가 오른다거나 10만 배가 오른다 그 정도의 기대 수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가총액 20위권 이내에 있는 어떤 모든 자산 부동산 제외하고 금융 자산 중에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연 단위로 최소 20%가 오를 수 있는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자산은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유일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현이 형도 추천하신 것처럼 처음에 비트에 투자할 때 한 0.5비트 정도 사두시고 그 후부터 DCA를 해오신 건가요? 저는 사실 월급 생겼을 때마다 다 계속 사가지고 아 진짜요? 저는 현금 비중이 빵이었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해서 대기업을 다녔지만 아무리 아끼고 구업까지 해도 월에 200에서 250만 원 가채권 소득 내는 게 진짜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을 가지고 계속 산 다음에 폭락이 오면 대출받아서 샀어요. 그 정도로 하셨다고요? 네. 미국 주식도 그랬고 비트코인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코로나 폭락장이 왔을 때도 저는 애초에 그전까지 현금에 100%를 투자를 하고 있었고 저만의 로직이었는데 나스닥 고점대비 25% 빠지면 그때 무조건 풀 대출 들어간다라고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나스닥 100 ETF나 애플 삼성전자 SK텔레콤 같은 거 그런 거에 이제 그 당시 그리고 대출 이자보다 배당금이 훨씬 높았어요. SK텔레콤 11만 원인가까지 떨어졌었던 거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때 샀으면 시가 배당률이 10%가 넘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안 쓴다는 게 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배터리 관련 주식들, SK텔레콤 이런 것들 골고루 대출 받아서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샀죠. 비트코인 그때 한 천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때 비중은 미국 주식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자산을 한번 크게 불릴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서 안 팔아서 자산이 많이 쪼그러들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2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펀드멘터리 변화가 없고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는 자산인데 이건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도 사실 대출을 좀 크게 받아가지고 다시 또 한번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러고 비트코인도 그러고 한 번도 파신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입금한 내역은 있는데 출금 내역은 없습니다. 진짜요? 그럼 그냥 그렇게 노후를 위해서 풀로 그렇게 투자만 하고 계신 건가요? 원래 제가 처음에 이렇게 투자를 했었던 이유가 집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그냥 서울에 강남구에 강남 아니에요? 강남도 아니에요. 제가 살고 있었던 봉촌동조차도 지금 엄청 비싸요 아파트가. 근데 일반 월급쟁이가 월에 200씩 1년에 2,400 10년 모아야 2억 4천이고 20년 모아 4억인데 봉촌동 아파트 5억 넘거든요. 2억 7억 해요. 사봤자 은행 거죠. 네 10억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살 수도 없었지만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 사가지고 30년 동안 원리금을 갚는 것보다 아파트를 살 금액만큼 변동성은 있지만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을 사면 저는 더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을 대출 없이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정한 지점에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현금과 대출을 양가의 지원까지 받아서 몰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지만 대신 장점이 변동성이거든요. 사람들이 변동성을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지만 가진 게 없는 저 같은 사회 초년생한테 변동성은 기회거든요. 아나운서님께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지 않으시는 이유가 계속 비싸서잖아요. 네 돈이 없어서. 네. 그런데 어떤 특정 자산이 변동성이 커가지고 떨어지면 사실 그거는 젊은 세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면 평소에 월급의 100%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의 100%를 디지털 자산 또는 변동성이 큰 미국 주식 달러 표기 자산을 사서 계속 매수를 하고 홍락이 왔을 때는 부동산 대출 하듯이 똑같이 신용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큰 자산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제 이론대로 계산대로라면 딱 10년 정도가 됐을 때 서울의 아파트를 대출 없이 괜찮은 지역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투자를 성공하셔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모든 디지털 자산이랑 비트코인을 팔면 서울에 좀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를 한 채 20평대 정도는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규모가 됐지만 제가 지금 그 디지털 자산을 팔지 않는 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이게 더 많이 오를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이제 정하지 않았었던 건 강남의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었던 저희 팀장님들의 삶의 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 어떤 목적? 목표가 어떻게 보면 현재 내가 벌어들인 가치를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부동산을 부여하고 있었던 분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저 강남 사니까 부자다 부자다 했는데 제 눈에는 그들의 삶의 질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그냥 영글에서 부동산을 하나 사는 것보다는 변동성은 있지만 이제 더 좋은 더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이 오르는 자산을 사는 게 힘들지만 힘들어요 되게 힘들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걸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출은 무리해서 받지 마시고 돌릴 수 있는 가용 자산으로만 투자하시기를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덧붙이 대출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가지고 성인이 이제 사용하면은 라면을 끓일 수 있고 요리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어린아이가 잘못 썼다가는 집을 태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폭락장 때 이제 했고 그 이후에 2023년 초에 자산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앞으로 5년 동안은 절대로 이게 비트코인에 반대할 일이 없다라는 그 주장이 팽배했을 때 모두가 부정적일 때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감안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타이밍이 좀 잘 맞았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변동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투자하고 싶고 그걸로 수익을 얻고 싶지만 저 진짜 쫄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원금 손실이 너무 무섭고 좀 그래서 투자하는 게 조금 두려운 게 있는데 저조차도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안감이 더 심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좀 해야 할까요? 우선은 일단은 투자 원금 손실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그때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인간의 DNA에 각인이 돼 있대요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예적금밖에 없는데 그 예적금은 확실하게 내가 구매력을 잃는 그 행위거든요 이자를 5% 주는데 1년에 물가가 10%, 15%가 올라요 그 실질 물가가 그러면 사실상 그것도 확실하게 손해보는 건데 그렇죠 숫자가 변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위안을 얻지만 그 위안을 얻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저축을 한 사람들이 10년 지나고 났을 때 뭔가 이상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자산에 펀더멘탈 변동 없이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언제나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 본능에 좀 역행해가지고 그런 매수하는 걸 좀 훈련을 하거나 습관 들이면 좀 괜찮다 생각하고 저도 솔직히 진짜 힘들었어요 피트코인 2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매수를 했었냐면 제가 이제 어쨌든 이 투자 시장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부자는 하락장에 탄생하고 만들어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비트코인이라는 펀더멘탈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버틴 거고 지금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리된 이후 지금은 아마 올해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넷플릭스보다 작았을걸요 이제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변동성도 과거와 같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의 막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폭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플레이어가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정말 그 VC 소형 VC들이나 이런 개인 고래들이 주도하던 시장에서 이제 미국에서 13F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20% 30%밖에 발표 안 됐는데도 거의 한 천 개에 가까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성은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투자는 운이라고 생각하세요 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운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투자 철학 그럼 봉현이 형의 투자 철학은 제 투자 철학은 이제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자산을 찾아서 우리의 현재 가치를 저장하고 미래로 훼손 없이 보내야 된다 라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자 철학이고요 그 간결한 진리를 바탕으로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이나 서비스를 찾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고 이거는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무슨 무슨 방법 그 시절마다 유행하는 게 있어요 있죠 다이어트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 절대 진리가 있죠 네 절대 진리가 있고 그 시절마다 유행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고단백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요즘은 혈당 다이어트가 유행이고 아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 방법들은 트렌드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라는 게 무슨 무슨 방법으로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런 것들이 제가 지켜본 결과 거의 다 특정 시점에만 맞거나 특정 시점이 지나버리면 그 방법이 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라는 게 진리를 추구하는 저는 솔직히 사는 것 자체 인생도 사실 투자인 거잖아요 모든 게 다 투자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사 마주하는 모든 것들은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를 얼마나 테이킹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달라진다 생각하는데 그냥 투자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방법을 찾기보다는 진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봉현이 형이 책을 쓰게 되신 계기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본 그런 투자 관련 책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쉬웠어요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쉬운 책을 쓰려고 하신 거죠? 쉽게 이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이나 주식 책이나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금융 어떤 자산 투자에 있어서 소외된 분들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중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은 다 본인들이 똑똑하니까 어려운 용어도 쓰면서 이제 막 그래프도 그려가면서 하는데 정말로 투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돈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제 모든 가족들이 사실 저희 모든 집안에서 4년째 대학을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 외가 친가 다 합쳐서 물론 제 밑에로는 있죠 어른들 중에 그래서 그 평생을 성실하게 노동만 하시고 진짜 너무 성실하게 사신 분인데 또 불구하고 노후 준비가 안정적이지 않은 걸 보면서 뭔가 잘못됐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투자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전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투자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가장 쉬운 언어로 좀 설명하는 책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책을 2021년도에 냈고 2023년도 말에 원고자국을 끝냈는데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 이것도 가상자산업계와 무관한 사람의 언어로 써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을 설득해보자 라는 그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탈출도 하셨는데 탈출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별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직전에 다니던 회사를 너무 사랑하고 거기 있었던 동료들과도 너무나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탈출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헤어졌다 헤어졌다 그럼 회사를 사랑하는 동료들과의 이별을 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되세요? 우선 제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사실 정부에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가이드를 못하고 있고 규제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업무를 하면서 지켜봤을 때 정부에서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사실은 본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보다도 더 낙후됐고 이 역할을 누군가 민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싶고 연말까지는 제가 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같이 그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공유하는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우선 그렇게 할 생각이고 만약에 정말 기회가 되고 또 더 여유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정말 디지털 자산이 대중화되는데 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더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질문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거의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긴 했는데 무형의 디지털 자산 신생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자주 많이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블록미디어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정말 중요한 기회를 허무하게 놓치지 않도록 제 영상뿐만 아니라 여기 블록미디어에서 업로드된 영상들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비트코인 늦지 않았으니까 다른데 이제 더 눈을 돌리기보다는 비트코인으로 먼저 노후 준비를 끝내고 그 이후에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청년으로서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더 가치가 있을 만한 일들을 저도 하고 싶은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 모시고 비트코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돈 되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